안녕하세요. 쥐타짱 교수입니다. 오후 7시 32분입니다. 조금 좀 한 10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3% 정도의 조정이 과연 큰 조정인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코스피 지수 1% 가까운 하락 구간이었고요. 코스악 지수는 2% 가까운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움직였던 업종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최근 이제 주가 상승률 뚜렷했던 이런 한국가스공사 주식 그리고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방산주 그죠?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 여러분들이 들만하면 알만한 종목도 현대차 4% 정도 급락 나왔습니다. 시가총의 큰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급락을 유발했던 오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강한 장대양봉을 뽑아냈던 종목들도 결국은 이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거래량은 어떻게 이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천억 정도의 매도를 동반하면서 이런 큰 매도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죠. 화생상품 시장을 이용해서 오늘 시장을 좀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두산애네빌리티 오늘 주가 하락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걸 우린 훼손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조정을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처음 주제로 삼으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3%짜리의 조정만 받았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항상 이제 거래량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이 부분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과거의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과거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었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주가 흐름이 이렇게 네 다이렉트로 갔었던 적이 있었죠. 사실 거래량을 등장시켰을 때 지금의 거래량은 이때밖에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냐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 애너빌리티의 주가는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름 13조짜리의 대형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주가가 안 올랐습니까?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은 미확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그쵸? 이 부분을 유지하고 끝났다는 것은 강한 겁니다.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수급 한번 봅시다. 투자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큰 수량들이 떠난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죠? 거래 자체도 보게 되면 아 외국인 2만 6천조 밖에 외도 안 나왔구나 아 어제 11만조 매수했구나 근데 중요한 건 큰 수급들을 바라볼 때는 우린 어디를 봐야 됩니까? 몇백만 주식의 거래량이 등장을 했을 때를 봐야 되죠. 이 200만 주식 등장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것들 중에 500만 주식 등장하는 수량들이 꽤나 보이실 겁니다만 이 부분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린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건 사람들의 관심의 표현이죠.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싸운 흔적들이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의 파는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 개인 투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슈들이 몇 가지 있죠. 물론 뉴스태 파워라고 하는 SMR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7월 14일에 있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지금 이 총선 프랑스 총선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당에 있던 이 정당이 상당 부분 표를 20%밖에 획득하지 못했죠.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체코 입장에서 7월 14일에 누군가 선정을 해줄텐데 기술력은 프랑스가 좋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 이 둘 중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생기는 나라에게 수주를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격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영상의 주제로 삼으면서 과거 우리 무기를 판매했던 폴란드 이 사례를 토대로 해서 체코도 분명히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드리고 최종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꾹꾹 누르시게 되면 힘드시지만 스스로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자 주지타치 안교수도 수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이렇게 해봅시다. 기회입니다. 항상 기회입니다. 언제 기회입니까? 어 맞아요. 개별적인 악재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오. 그리고 맞아요. 시장의 급락의 3%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소. 그러면 우리 시장의 논리 중에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비올 때 빠른 속도로 맞아요. 옷을 져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지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는 이 급락장에서 우리는 두산 에네빌티에 대한 탁점을 고민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될 사실은 이 정치적인 부분을 살짝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체코 원전 수준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 지금 한국과 그리고 누가 있죠? 프랑스 2파전이죠. 근데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프랑스보다 결국은 뭐예요? 싸다 이겁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기술력이라는 부분을 따지게 되면 프랑스가 사실 선진국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체코라는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체코가 EU라는 이 유럽연합에 가입시에 유로전 가입을 약속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물가 물가 계속 오르고 환율당국인 체코중앙은행이 경제수준이 독일만큼 금접했을 때 유로화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진직에 유로화를 도입해야 되는게 맞는데 정치적인 부부나 체코은 지금 경제살리기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프랑스 정치적으로 지금 애매한 상태 있는 이 나라를 선택하겠어요? 가격이 비싼 이쪽으로 수주를 주겠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주겠어요? 대한민국 준다 이거야. 지금은 우린 탁점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실질적으로 과거 폴란드 사건 기억하십니까? 폴란드는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해주는 나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를 원할까요? 왜 원할까요? 자 이겁니다. 선진화된 미국 무기 좋죠. 러시아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대기물량들이 많다 이거야. 누구나 여기껄 쓰고 싶어해. 즉각적으로 바로 수유를 줄 수 있는 부분 수주 주면 바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아무래도 2등국인 나라인 겁니다. 강역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 폴란드는 우리나라를 계속 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구간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느 타이밍에 접근해야 되든가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짜증나는 게 있죠. 그 어떤 짜증나는 과정이 있습니까? 자 두산 앤 어빌리티 이렇게 쳐보게 되면 자 어떤 사실들이 발생되냐면 이 우리 사주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게 보면 쭉 해서 이게 전부 다 임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 부분 보게 되면 임직원의 매도를 등장시킨 날이 마침 미확정 보도 뉴스킬파우로부터 수주물량을 받았냐 말았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죠? 이때 미확정 보도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2만천4백원에 2,884주를 매도하면서 이 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미확정 보도가 나오고 주가가 반영되기 전까지 끌어내렸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미확정이라는 부분 절대 이 부분은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당사는 미국 smr협력사 재판 임박의 내용에 대한 해명공시 미확정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뉴스킬파워 지분투자한 전략적 투자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결국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있었잖아요. 근데 6월 24일 날짜에 재공시하면서 했던 말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오늘 시장 급락 나왔다고 해서 패드기 치면 안된다 이거야. 자 봅시다. 3개월짜리의 공시 3개월에 9월 26일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수급들이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3만원 위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뭘 소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첫번째 우리 사준 물량에 대한 부분이 어느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에 기간 테스트 두번째 체코라는 7월 14일 그 다음 뭐 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미확정이라는 것을 악재로 봐야 될까요? 호재로 봐야 될까요? 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동원하면서라도 결국은 SMR 하나뿐만이 아닌 체코 여러가지 사실들을 내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가 아닐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과거에 이때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왜 주가가 올랐습니까? 노화들 원자를 제거당한 게 아니었었어요.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산업부 그죠? 민간과의 협력 단계에서만으로도 이렇게 올랐다 이겁니다. 지금 거래량을 설명할 수 있는 시절이 언제 있어요? 없죠? 증자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부분에서 지금 우리 사준 물량 1년 동안은 임직원에게 우리가 대출이자를 물어주겠다. 그거 지금 지난 다음에 아니 고금리 상태에서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블럭딜로 넘긴답니다. 특정일에 그러면 우리는 그 블럭딜 특정일에는 분명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왔든 간에 무조건 20호짜리 급등은 나올 거라고 그거 오늘 후반대 영상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비올 때 비올 때 전쟁통의 영웅이 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저는 두산 에네빌리티는 지금 전쟁통의 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다룰 때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 그죠? 이때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언제 무지막지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작의 이런 흐름도 보고 그리고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도 알고 때로는 그 다음 두산 에네빌리티 외에 다른 종목을 거래할 때라도 조금은 오르기 전에 조금은 오르기 전에 저점에서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 방법 한번 보면서 제가 이 영상 한번 가볍게 볼 텐데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두산 에네빌리티 오른대며 오르는 과정에서 SMR 관련된 부분부터 사업 구조가 똑같은 시총 3천억짜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급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 19,120원일 때죠. 이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께 진짜일 때는 강한 메시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죠. 이 영상 보는 이유는 이런 구간이 나올 때 저는 힘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다만 라이브 채널 하나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시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주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빠진 거예요. 자 무이자로 꺼준다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 사주 어떤 증자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 니네가 돈을 넣어서 우리 주식 받아가. 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면 바로 즉각적으로 팔 수 있으니 니네가 좀 받아가라. 다만 1년 동안은 보호의 수를 걸어버리겠다. 최소 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한테는 1년 동안은 이자를 회사에서 내납을 해줍니다.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자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고금리잖아요. 이들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수익이 남아서 파는 건 당연하죠. 13,000원 정도의 매수가 즉 부여된 가격 근데 요정도가 올라왔으니 야 이제 못으로 임직원들이 팔면 임원들이 팔면 이 정도만 빠질까요? 아니요. 이걸 심리적으로 부추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면 자 깔끔하게 이때 19,120원에 여러분께 매수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가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부터는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분명히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요 부분에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저점에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쵸? 라이브 채널에서는 웬만해선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 빌리티를 이야기했던 영상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강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웬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미뤄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 대한전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을 다 뿌려먹었다. 근데 결국은 유상증자하고 액면명압하고 대주의에 배만 불렸던 이 기업도 역시나 산업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영업. 오케이.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 채널 녹화했던 걸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산업의 사이클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17,000원에서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리 오르기 전에 원전이라는 부분을 원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사실은 우리 좋습니다. 체코 뭐 여러가지 다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전 머리 위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동안 풀가동되고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한 국가의 전력을 소모한다.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이죠. 제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히든 종목도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라이브 채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타점이 생겨있을 때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내주시죠. 두산 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스팸문자가 간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AI가 인식하게 되면 이 이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수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타점을 한번 고민해보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한 타점 힘있게 밀어낼 수 있는 그 타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좀 잡혔을 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13조짜리의 대형주가 올라갈 때 중수형주는 어떻게 오르겠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의 논리를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방향성을 예측해야 된다. 이 하이넥스 주가가 여기까지 오를 때 중수형주 어때요? 순간적으로 나도 수혜주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막 두세 배씩 올라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죠. 그죠? 자 어렵게 좀 자료를 진심으로 한번 전개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루마니아, 프랑스의 7개국 원전 수주 가능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채널 여러분 링크 주소까지 첨부해놨고요. SMR 관련주 한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관계를 이번에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전부 다 참고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죠? 우리사주 물량 있죠. 하루에 분명히 블럭딜로 전부 다 소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여의도에서 NDR을 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분명 SMR 관련주 이 한 종목과 협력관계한다고 나올 겁니다. 천원짜리 종목이에요. 정말 급등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아 주이탈장에서 말했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혼자 이 시장을 다루시지 마시고 같이 같이 한 번 더 라이브 채널에서 같이 여러분 타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보도록 하시죠. 자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누구나가 크든 작든 수익을 얻는 투자 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822-8706 입니다. 두산 이라고 해서 문자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 링크 주소까지 다 보내드릴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 주이탈장 교수님 만일에 원전 관련주들이 단 한 번에 쫙 올라가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매수로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알짜 종목들도 몇 개 소개시켜드렸는데 간단히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한 번 같이 볼 텐데 최근 팩트런이라는 종목이 6만원까지 정말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 연구원이 알테오젠의 뒤를 이을 종목입니다. 라고 해서 6월 12일에 촬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6월 28일 날 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죠? 가장 주목할 종목은 팩트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자체를 개발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팩트론은 기존의 비만치료제를 한 달 또는 두 달 세 달까지 지속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형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어떻게 지속형 비만치료제로 가는지 그래서 얘네가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일반 펩타이드 의약품을 지속형 피아주사 대형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 중에 미리프의 체내 분해 과정 이라고 하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라이브 채널에서는 언제부터 도와드렸었냐면 자 이게 팩트론이 25,650원일 때죠. 그죠? 이따 영상 같이 한번 볼텐데 자 이 말은 뭐냐면 비만치료제 뒤를 이얼 전목도 여러분들께 하나 첨부해드릴건데 이때 제가 전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요 부분에서 근데 정확한 전략도 이야기해드립니다. 라이브 채널에서 결국은 정말 많이 올랐죠?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채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쥐다짱이 였습니다. 자 펩트론 자 지금 새벽 4시 4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펩트론이 사실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오늘 일단 말씀드린 건 제가 강조드리는 건 딱 하나죠. 모든 업종은 산업의 사이클과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한다. 이걸로 대체할 건데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충분히 매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이 과정에서 상승했던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업종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연구원이 했던 말을 비만치료제 봅시다. 바이오일까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선택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 비만을 일으키는 거는 아 자 미리부터 펩트론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펩트론은 어떤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 부분이 잘 봐요. 매일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통증을 유관한다 이거요. 근데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게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일주일 동안 정확한 약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에. 그렇죠? 한 번에 또 이틀치 넘어가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량 분사 방식이라고 해요. 스마트 제형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얘가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전 세계적으로 한 네 번째 정도 된다. 자, 이때 이 연구원이 했던 말처럼 미리부터 이야기해드렸죠. 알짜 종목을. 그리고 라이브 채널에서는 계속 다뤄드렸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해드립니다. 자, 그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 조우 좋다. 두산에르베트 좋다. 이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 다루는 방법. 이때 주가 훼손을 이렇게 했을 때 다 어떻게 다루는가. 여기서 좀 조작을 보일 때 보통요. 이런 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훼손시키면 여기서 받아 먹은 애들 있죠. 즉각으로 올리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혹시나 일부분 한 30% 정도만 좀 이제 거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이 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재차 접근하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펀드메지시를 들어도 똑같아요. 산업을 보면서 확산을 한다. 그거는 이제 바뀐 게 없어요. 뭐든. 반도체든 뭐든.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바이오 산업의 분위기가 연출돼서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와있지만 항상 저점을 테스트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 꼭 저점을 테스트하려는 심리가 있고요. 고점을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던 거는 한 번은 더 갱신하려고 하는 심리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거래만 하시되 이 부분 오시게 되면 그때는 좀 세게 진입해서 바이오 시장의 훈풍 여기에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수급들도 좀 이제 괜찮게 형성돼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연구원이 아무리 고점에서 더갑니다 더갑니다 했을 때 애프터를 계속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르기 전에 이 부분 전저점 부근 때에 오게 되면 힘있게 실어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으로 두산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놓고 조금 더 큰 시장을 다루는 방법을 봅시다. 그리고 이 펩트론 두산 네베트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하세요? 쉬어가는 과정 과정에서는 펩트론이라는 이 뒤를 이을 비만치료진 시장의 어떤 중소영주 아직 못 오른 종목도 우리 이제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시장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 그죠?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비만치료제 관련 수혜주 알테오젠 펩트론의 뒤를 이을 종목 분명히 전부 다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제가 좀 전기를 했는데 하단에 있는 종목까지도 전부 다 일러드릴 겁니다. 순서대로 움직일 거예요. 자 최소 못해도 3배 정도는 순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전부 다 일러드렸던 이제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자 두산의 타점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뒤를 이을 종목도 우리는 두세배에 대한 수익을 알파를 얻을 수 있죠.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쉽시다. 근데 무지기성으로 매수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스타플레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이브 채널에서 공부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이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렇죠?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인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쵸?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이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케미라는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더 레이글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케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직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매 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배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중요치 않내다. 가장 중요한 건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